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elet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의 문법은 delete from 그리고 테이블 명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where를 하고 삭제하려는 컬럼의 명과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where와 똑같이 어떤 특정한 행을 특정해서 그 행에 해당되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행들만을 삭제하는 것이죠. 예제를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가 예제를 또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먼저 실행을 시키죠. 붙여넣기 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볼까요? select from student 하고 enter 치면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delete from student 라고 하는 테이블을 삭제할 거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where 하고서 id 값으로 2를 주게 되면 id 값이 2인 행만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삭제가 되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select from student 하고 enter 치면 1, 3, 4 이렇게 가죠. 2가 빠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delete 하고서 where 문을 빼고서 enter를 누르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삭제가 됩니다. 아주 위험한 명령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 delete 문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runc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 truncate는 영어로는 자르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truncate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where key where key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join이나 index 이런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where key라는 것이 있다면 이 delete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삭제가 됩니다. delete는 행단위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where 문을 특정하지 않아도 이 truncate는 한꺼번에 삭제하니까 훨씬 빠르게 삭제가 된다는 거죠. 사용법은 truncate하고서 테이블명을 기술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됐고요. select from 하고서 student 하고 엔터를 쳐보면 empty라고 나오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삭제가 잘 된 거죠. 그 다음엔 drop ta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drop table은 테이블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문법은 drop table하고 뒤에다 테이블명을 적습니다. 예제를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붙여넣기를 하고서 엔터를 치면 query ok가 떨어지죠. 그리고 show table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empty가 나오죠. 아까 있었던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이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는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drop, truncate 또는 delete와 같은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명령이 적합한지를 한번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백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업은 보통 1시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하루 단위로 하거나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것이 이 백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코딩의 수업 중에 이 기초 말고 고급편에 보시면 이 백업과 복구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백업과 관련된 부분까지 수준에 올라가셨을 때 이 백업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